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돈입니다. 이것도 50원들. 그리고 이거는 100원. 그리고 이러면 돈입니다. 500원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당 한 20kg 정도 될까요? 이건 한 20kg에요. 이게 한 20kg입니다. 이게 20kg입니다. 얼마나 무거워지는데도 다 침을 탁 주면은 잘 시켜야죠. 자, 오늘 이제 한 차례죠. 100원은 여기. 500원은 여기입니다. 500원은 여기. 그리고 100원은 여기. 알겠죠? 바로 오늘 이제 종료하고 있습니다. 300원은 여기입니다. 50원은 네이버에 50원은 여기 있습니다. 500원은 여기 있고 50원의 기고 100원의 기고 750원은 여기 있습니다. 100원의 기고 엄마 저거 소리는 안 나게 할까 자 이거 가만히 쉬피 으아 이거 그나무를 부르는게 으 으 으 으ater 내가 지그 아 κά 아 터빈 들어서주 엄마 여기 있는 500원들도 여기에다가 넣어놔요 일단 저거 봐야돼요 할 수 있는걸로요 봐야돼요 오빠 그냥 쏟아놓지 말고 확인해서 넣어놔요 네 아 그거는 잘라야되는데 잘라야된다 구멍이 작아가지고요 여보세요 부모님의 다리가 이렇게 됐죠 하지만 배관들도 100원들 100원들 이거 먼저 이것도 500원이잖아 내가 500원하고 100원 속해져요 와썩도 있어 그럼 이거 먼저 해야지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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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보도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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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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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100원 500원 500원 아연 guys update ko na lang po kayo sana nagustuhan nyo pong aking video at sinachallenge ko ang karamihan na makapag ipon din ng mga ganitong cons pag maipon nyo po yan pag dumami na dumae marami rin po yan malaki din sya salamat ba sa panonood thank you please subscribe and thumbs up salamat, bye bye